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사는 걸 얘기하자면 밤낮 없이 그리고 몸사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을 빼놓을 수 없다고 자부하지만 중장년에 들어서니 왠지 인생이 정체된 것 같이 느껴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살아간다기보다는 상황에 이끌리고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빨려들어간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불행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살면서 충만함을 느낀다거나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잘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떠밀려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나보다 못한 인생도 많은데 너무 욕심부리는 것은 아닌지 남들도 그냥저냥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냥 꾹 눌러가면서 살 텐데 무슨 특별한 인생이라고 찾고 행복 찾고 충만함 찾고 배가 불렀을 데 없는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리 전문가에 의하면 그냥저냥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썩 나쁘지도 않은 그 인생이 문제라고 콕 찝습니다. 큰 문제라도 맞닥뜨리게 된다면 기존의 생각을 확 뜯어 고치고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사는 게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갇히게 되면 지금껏 지켜온 몸에 익숙한 방법과 습관을 유지한 채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도 한운동 만운동 신욕만 내면서 시간만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위기감이나 절박함이 없다 보니 인생 후반전은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간절하게 절실하게 행동을 끝까지 이밀어붙이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한다 해도 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따로 몸 따로 놀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멈추기가 일쑤입니다. 중장년에 들어서 공허함이나 인생의 헛댐을 느끼고 밑도 끝도 없는 그 무기력에 빠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그저 그런 인생에서 빠져나와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른함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제일 속 터지고 열불 나는 것이 건성건성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서툴고 잘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달려들고 집중하면 좋으련만 이게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건성건성 이를 대할 때 아주 환장합니다. 이를 대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기 인생에 크게 변할 게 없다는 생각에 이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적당한 말이 있죠. 네가 아주 배떼에 기름이 찼구나 바로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온하게 살아가다가 회사에서 나가라는 날이 턱 닥치고 나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배에 찬 기름을 빼고 충만하게 화끈하게 한번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탈출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 첫 번째 인생의 방향을 정해라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드렸듯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장년에 들어섰다면 전속력으로 달려온 그 뜀박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내가 달려온 방향이 맞는지 계속 이 방향으로 달려가면 되는 건지 멀리 있는 목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향 감각을 가다듬고 지금 멈춰 서 있는 지점이 어디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정하려면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자신으로부터 한두 걸음 떨어져 나와 객관적으로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 자신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머리 아프게 뭘 자기와의 대화고 무슨 자기 객관하고 성찰이냐 아유 관둬라 이러면서 처음부터 나가 떨어지기 쉽상입니다. 바로 이럴 때 쉽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기를 원하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다운 건 뭘까? 뭐 이걸 생각해보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다면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어떤 배우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신이 해야 할 것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원하는 부모상이고 배우자의 모습이고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설마 자식들이 상대 배우자가 친구들이 자신을 떠올렸을 때 야야야야야 그 인간 말도 꺼내지 마 아주 이가 갈린다. 아유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얘기 꺼내지도 마. 뭐 이런다던가 아 그 친구 그래 그 친구 꼭 물탄 막걸리 같기도 하고 김빠진 맥주 같지 뭐 이런 기억을 남기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탈출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해라. 이제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아직 못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했지만 부족해서 더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잘해왔지만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하면서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집중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과 중요하면서 빠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류해서 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과 인간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효과가 눈에 드러날 정도로 확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건강과 인간관계를 방치한 채 다른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훅 가버리거나 인간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유명한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그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성공의 열쇠는 우리들 스케줄에 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스케줄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들의 중요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시간 낭비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탈출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 세 번째, 3단계입니다. 최우선순위의 일을 매일 30분씩 해나간다.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일들을 실행해 옮기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하루에 30분이라도 배분해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시작해 버리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인생을 바꾸기 위한 일이라도 처음부터 2시간, 3시간 몰아칠 수 없습니다. 몸에 익숙하게 배지 않아 힘들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생활도 있으니까 균형을 잘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예전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아무런 준비기간도 없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냥 때려치우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일이잖아요. 운동을 시작한다 해도 체력이 뒷받침되어 주질 않으니 1시간씩 2시간씩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욕심에 이렇게 했다가는 알아 눕기 딱 좋습니다. 빼먹지 않을 제일 적당한 시간에 30일 정도 지속해 가면서 몸에 습관을 들이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쭉 해보시면 됩니다. 이 30분을 잠들기 전 바로 앞에다 갖다 놓다가는 빼먹기 쉽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쭉 30분을 하다가 그 30분이 40분이 되고 40분이 60분이 돼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충분할 그런 시점이 슬슬 다가옵니다. 그때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루의 작은 시간을 쪼개서 쭉 지속해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들의 인생의 큰 물줄기가 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때가 딱 있어요. 오 내 인생이 틀어지네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걸 느끼는 순간 아 계속해 나가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충만해지겠구나 아 파파웅이 얘기했던 인생의 전성기가 오고 있다는 그 말이 사실이로구나 하고 온몸으로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탈출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지내는 사람을 바꿔라 함께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익히 다 중학교 때 배운 사자소학에 나오는 근묵자흑 근주자적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도 말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역설적인 모습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 욕하다가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 밑바닥부터 완전히 갈아엎고 싶다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욕구와 변하고 싶은 욕구의 충돌 사이에서 변화를 선택하도록 조언해주는 책 의욕의 기술에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뀌면 하는 일과 보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과 가능하다고 믿는 것까지 바뀐다고 했습니다. 충만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변화를 향한 노력이 발목 잡히지 않고 가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인생을 충만하게 사람 사는 것처럼 한 번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저냥 아주 나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상 어떤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루에 많은 시간도 아니고 30분으로 시작해서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이 밍밍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큰 돈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어떻게 그걸로 인생을 바꿀 수 있냐고 해보기도 전에 실망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제 말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한 번 해보겠노라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른 두 의견을 가진 분들의 1년 뒤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저는 그 1년 뒤가 벌써부터 몹시 궁금해집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작게 보잘것 없이 시작한다는 것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인생에서 벗어나 충만하고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